근데 너무 많은데요?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아. 형이랑 나랑 해서 두 명인데 뭘 이렇게 많아. 뒤에 또 누가 와요? 일단 감독. 이게 또 14년 만에 왔으니까. 그렇죠. 감독 일단 우리가 한번. 저도 와요. 어? 잠깐만. 뭐 맞아? 감독이 없어? 없다고? 감독이 있는데 감독이 없어. 아 감독이 없어요? 그럼 이 형 뭐예요? 형 뭐예요? 어? 이거 김종국의 나라라 슛돌이 아니에요? 형 어떻게 된 거예요? 말 좀 해봐요. 김종국의 나라라 슛돌이. 어떻게 된 거예요? 10년 이제 좀 약간 나이 먹었다고 이제 빼는 놈다. 비워놓고. 비워놓고. 일단 코치 보자. 코치라. 임신? 형 여기 나오면 약간 실망할 것 같아요. 언제 어딘가 형 그냥 안. 임신을. 임신이 좀 아닌데. 일단 보자. 이거 형 나오겠죠. 아 오케이. 그렇지. 아 오케이. 그렇지. 아 오케이. 그래서 좋아하네. 그래서 형 좋아하기는 좋아한다. 이게 아니고. 옛날에 진짜 맨땅에서 할 때는 나를 감독시키더니. 진짜 제 개정할까. 이게 좀 될 것 같으니까 나를. 자 스카우트 팀장이 있다니까. 야 김종국. 야 이거 뭐야. 사람은 인력을 이렇게 안 쓰고 나를 가지고. 야 총무도 김종국하고. 아니 총무도 이렇게 또. 아 그치. 샘샘이 같은 스타일. 그치 나 같은 스타일이 또. 돈 관리 잘하죠. 그렇지. 아 없네. 야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장비 관리. 아 맞네. 아 그치. 이거 이제 섭외를 했겠지. 아 내가. 뭘 많이 하네요. 이거 어려운데. 감독만 비어있어.